다이아 연기가 좀 안좋았어 아쉬웠어 다이아 연기가 좀 안좋았어 늑대고 늑대고 늑대가 늑대가 그렇구나 제가 아무모를 하면서 제가 정글을 원래 잘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글루트라고 하잖아요 뭐? 정글이 다니는 길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제가 상대편 잘하던 못하던 상대편 정글러보다 CS도 맞고 그러더라구요 굴러대기 나왔다 아 타이밍 좋아 딱 나왔어 먹으면 육렙이지 정글러 쟤 좋아야죠 지금 핑 찍는거야 먹고 먹고싶어가지고 핑 찍는거야 저렇게 핑 찍으면 먹기 싫어요 딜 좀 해 한 없는데 빼고 빼고 경험치 경험치 야 경험치 먹어야돼 같이 먹어야돼 이거 경험치 왜 같이 먹어야돼 먹으면 육렙이잖아 그러네요 바로 갱할 수 있거든 아쉽다 아쉽다 그래서 바텀 라이너들은 아무모가 상대 정글릴 때 7분 타이밍에 빼야돼요 7분 타이밍에 빼야돼요 7분 타이밍에 물 찍고 바텀 갱어야돼 컴온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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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왔다 괜찮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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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먹어 먹고 미드 먹어 미드 먹어 미드 먹어 미드 먹어 미드 먹어요? 미드 먹어 미드 먹어 어차피 마스터를 피웠어 마스터를 가장 못와 근데 스킬을 마우스로 찍네 빠르게 먹어 빠르게 먹어 아 이거 빠르게 먹어 그냥 짜증내면서 빠르게 먹어 이거 끄고 다운 라이브 까지 한 번에 먹어 다운 라이브 까지 한 번에 먹어 다운 라이브 도요? 응 한 번에 먹어 한 번에 먹어 지금 가면 마이가 레드한테 물걸려 올라간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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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따라가 안 올라가네 이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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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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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 나 민감해 이런거야 굉장히 민감해 먹어서 상관없는데 민감해 알았어 먹으면 이 레드 가요 레드? 레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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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대로 아 좋아 마랑구장 하나 먹고 얍 음 이거 먹고 탑 봐봐 탑 탑 한번 봐봐 얼굴 한번 보여줘봐 탑 이거 먹고 탑으로 이동해 탑으로 이동해 아 제이스 좋은데? 탑으로 이동 아 글로벌가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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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왜냐 가는게 맞을 수도 있어 어 럭스 럭스 어 이러면서 이동 이동 럭스 별거 없어 일단 위에서 대기해봐 한번 어 별거 부시에서 대기해 아니 아니 쟤네 라인부시 라인부시 저 앞쪽에 있는 지금 제이스 위치는 부시 있지 네네 저기서 대기 어 근처에 여기 여기 대기 앞으로 앞으로 쭉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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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앞에서 봐봐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이 찍고 이 찍고 이 찍고 이 찍고 이거 붕대 맞춤 잡는다 이거 붕대 맞춤 이거 붕대 맞춤 잡는다 미니언 타고 들어가서 궁을 그냥 딱 씨 어 야 야아아아 라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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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제가요 공을 쓰려고 하고 플래시로 쓰려고 했거든요 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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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밀어 한번 더 밀어 한번 더 밀어 한번 더 밀어 진짜 착해 아 쭉 밀어 쭉 밀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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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 우리 못 죽여 내면 똑같애 우와 기본적으로 아무도가 말파한테 세 그리고 대박 와 다행해나봐 와 다행해나봐 와 오 와 우와 아 이거 못잡아 못잡아 아 깝깝 집에 가집니다 우와 많아 없어 할거 없어 우리 집에 가집니다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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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잡았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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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뭐가요 잡네 이거 뭐 할까요 신발 할까요 뭐 할까요 그거 그거 그 그 그 뭐냐 그 아 이거요 아 그 궁단 하이템 아 아 그거요 그거 그거 그거랑 체력보석 하나 체력보석이요 응 체력보석 하나 그리고 고고 그냥 고고 그냥 고고 물약 안사도 됩니까 마나물약 안사도 돼요 와 진짜 플래시를 그랬는데 우리 지금 궁합 싸워줘 갱킹도 못해 음 갱킹도 못해 잠시만요 무기를 지워드려야 돼요 무기? 아까같은 경우에는 징벌을 내렸어야 돼 아 징벌이 필요해 심판이 필요하지 아 네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저 맞을집이 돼있게 늑대먹어 늑대먹어 늑대먹고 왼쪽으로 올라가 그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옛날에 디아2때 팔라딘을 했거든요 아 해버어딘 좀 했어요 팔라딘 스킬 이름 중에 때리기 전에 때리기 전에 말하고 때려줘요 응 팔라딘 스킬 중에 응 진짜 멋있는 이름을 가진 스킬이 있어요 뭐죠? 피스트 오브 헤븐 피스트 오브 헤븐 천국에 C 그냥 망치로 돌아가자 말하고 때려줘요 저 돌아가자 망치로 아 그거는 해보고 하늘에 광선 쫙 내려오는 거 있잖아 아 30년대 배울 수 있는 거 아 1년대 계약한 거 아 피스트 오브 헤븐 이름 진짜 멋있게 잘 지었어 미드 봐봐요 미드 미드 그냥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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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판단 나지 이러면은 너무 동선 크게 잡으면 와드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응 미드는 더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빼라고 하지 와드가 있나 보다 빼고 우리 바텀으로 이동 바텀으로 이동 바텀으로 바로 이동 쭉쭉 이동 와 다이애네가 잘 잘 뭐지 그거 했다 다이안 딜리오한다 봐봐 마스터 근처 있어 봐봐 한번 봐봐 한번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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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윈 도움 찍었어 쟤 도움 찍었잖아 아 붕대 아유 아 이거는 쟤 큐가 안 맞았어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냥 딜리오 하나 해주고 빠지고 와우 그만 울고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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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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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레이스로 거쳐서가 왼쪽 왼쪽 그 유령쪽으로 상대 유령쪽으로 거쳐서 요래 요래 어 그래서 상대 바텀으로 마스터 이동 상대 바텀으로 이동해 무시해 괜찮아 괜찮아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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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알리 안 옮는데 필킬이지 트리 점프 한번 뺄 수 있지 여기서 대기 한번 해보고 빠지라는데요 아 와드 있는 와드 있으니까 빼라 그런가 빼요? 빼빼 아 거 그런 위치 있으면 안되지 뺄 거 오른쪽으로 빼야지 아 오른쪽으로 빼요? 아냐 됐어 늦었어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시험 없잖아 시험 없잖아 아 붕대 타고 용 타고 가 아니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자몽 컴온 두잇 아 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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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어메이징 아유 뷰티풀 아름다워요 아 뷰티풀 아 좋았어 늑대 먹어 늑대 아 자기는 잘 하네 레이스 먹어 레이스 먹어 이쪽에 가서 네이스 먹어 아 잠 겜깝 아유 불로 불로 너 겜깝 챙기다가 나중에 겜깝 물어 겜깝 겜깝 게임깝? 게임깝? 게임깝 책임다가 진짜 게임깝 문다니까 조심해야 돼 다행히다가 굉장히 그 의욕적으로 게임을 안 해 핏짓는거 봐 흐흐흐흐흐흐흐 경호치 먹으라고 붙어 붙어서 S 한번 눌러 가만있어 그럼 경호치 먹어 레벨을 뱉잖아 E 찍고 드래곤 가지 말고 그냥 늑대 먹어 정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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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스키 찍고 스컴즈도 대단하다 이런 정글을 내 게임을 아 그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아니 여기 오면 내가 아 맞다 오빠 스컴즈지 나 스컴즈 아니야 용병이라고 어메히 따지면 제로가이제의 원딘 아니 강키오빠 강키야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니까 와 이걸 타네 이거를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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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링이 이거 내가 보다 그냥 안가주네 당분간 정글링이 맘 편하게 스승님 이건 진짜 탔어 탔어 아니에요 이 세상엔 아직 수많은 테러단체들이 콜레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사마 빈라덴이랑 후사니는 죽었지 아 후사니라 후사니는 죽었지만 강타 암흥은 진중돼야지 진중돼야지 레드 먹고 어디 레드 먹으라고 네네네 근데 이거 수마 레드한테 쓰는게 낫지 않았나요 아 괜찮아 울면돼 울면돼 표현도 잘 나와 진중돼야지 퍼댐이잖아 퍼댐인데 퍼댐이야 금방잡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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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울지마 기분 나빠 손이 없이 울란 말이야 저처럼 훌쩍거리면서 하지마 야 그냥 하지마 하지마 코 먹지마 승리 믿음 먹어 믿음 먹어 피스트 오브 헤븐이 언제든지 있어요 쭉 밀어 쭉 밀어 다이안아 못 밀어 쭉 밀어 아 우는가 그만 울어 있으면서 쭉쭉 밀어 난 여기서 큐 찍는다 난리났네 난리났어 다이안아 다이안아 쭉 밀어 쭉 밀어 파파 밀어 그냥 다이안아 난리났어 난리났네 이걸 타네 앞에서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없잖아 나갔어 탁 저거 괜찮아 버려 버려 죽으면 죽는거야 죽어 죽었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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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큰거에 강타 함았어 쭉 밀어 쭉 밀어 타 부셔 아 부셔 그냥 부셔 그냥 부셔 그냥 부셔 아 부셔 버려 그냥 뭐 온대? 죽여 죽여 죽이면 큐 쓰고 큐 짐큐 Et 됐어 제가 타 ScheduleMan 우리모랑 친구가 우린 집에 가 어 즈 정가하지 말고 그 고대골렘의 영혼 가야 돼 고대골렘의 영혼 고대골렘의 영혼이 뭐지? 정녀서 상위템 아 어 점화서 점화서 어 와드 두 개 이거 가 그냥 그냥 가 저 어떡해요 이랑 이렇게 된 거 딱밤밖에 안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딱밤밖에 안 돼? 2부에 미친개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딱밤 괜찮잖아 아 딱밤 좋지 아 딱밤 뭐 얼마나 아프다고 아 가끔씩 맞으면 가끔씩 맞으면 가끔씩 맞으면은 혈액 승난도 되고 좋아 미드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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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웠다 비웠다 야 암흥은 이게 중요해 암흥은 이게 중요해 빅라이브 지금 먹어야 돼 용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아 지금 안 잡고 어 좋아 좋아 이거 강타 어 좋아 그냥 먹어 무시하고 먹어 쟤가 때리는 거 봐 니가 먹는 거 없이 빨라 컴온 이러고 레이스 먹어 붕대로 레이스 먹어 아니다 아니다 미드 대기 미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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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쟤 절대 못 죽여 럭스가 진짜 암흥은 한번 따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다 음 우리 하나 빨아 아유 왜 그래 따스는 내고 이것도 다먹어 다리나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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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오오오오오 예아 그렇지이 이러고 레이스 먹어 허겁지겁 먹는 거 봐 허겁지겁 어 미니언이다 허겁지겁 아 여행사들 물지마 치아 낮으니까 물으면 안 돼 이거 어? 먹고 드래곤 가자 우리 이거 먹고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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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찍어 드래곤 핀 찍어 드래곤 핀 찍어 아 이정도는 정글로그 해줘야지 어 드래곤 가 그냥 아 버려도 돼 죽도마트 한 거 없어 내려가 내려가 일단 내려가 쟤네 뭐하고 좀 봐봐 제발 좀 봐줘 뭐하고 있는지 어 그거 찍어놓고 한번만 찍으면 되잖아 그렇게 어 드래곤 가 핀 찍어 제이슨 안 죽었어요? 핀 찍어 아 가면 되지 이러면 어 탑에 두 명이야 어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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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탑에 있다 아 금방 먹어 이거 럭스탑이야 어 럭스탑에 있다 아 그것 좀 그만해 그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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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방 중에 한 명이라도 더 탑에 있으면 용을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 아이 그건 기본이지 이거는 스승님의 명언 중에 하나였죠 기본이지 먹어야지 미쳐보니까 사람이 이 드래곤 아 아 이 드래곤 어 핀 찍는데 한번 내려가 봐 이런거 한번 호응해줘야지 가야지 가야지 호응해줘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유 시드 빠졌어 가야지 어 좋아 와 아 우리 정글링해 우리 앞쪽 가서 와닿아 봐가지고 쟤네 그 레이스 앞에 있는 부시 있잖아 여기 여기? 아냐아냐 그 유랑 앞에 있는 부시 있지 저기 저기 와드 박아줘 아 저기 럭스랑 마이 있다 박아줘 박아줘 꽂아 빠지야 와드 박아줘 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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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쫄아 빼고 써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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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너 일대일에도 이겨 그래요? 어 싸우긴 싸우도 돼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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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컴온 와드 박아줘 부시 박아줘 와 박아줘 박아줘 아 아랑 노우자 이거 다니나 봐 다니나 봐 아 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침착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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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안 죽어 침착해 눈이 멀었어 침착해 안 죽어 괜찮아 봐봐 뭐 하는지 봐봐 궁금해 아 너 어쩌고 있어 저취가 우리가 만든거야 이게 야 아 만들었어 we made this 아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아 이건 뭐 강타 없다고 그래 거짓말 없다고 그래 노강타 노강타 나가야 노강타 노강타 괜찮아 이러고 이러고 그 솔라 솔라리 아니 솔라리가 아니고 그 고대골렘의 영혼 꼽아주고 꼽아주고 우리 그 신발은 우리 망완신 가야돼 아직 가지마 망완신이요? 망완신 가서 다 죽여버려야지 아아 못가 못가 그냥 가 와드랑 무작사 가 써렌이시거든 아 이건 써렌이에요 제가 80분 경기를 하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되는데 아 안 그래도 돼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 이건 제 분신인 제이 선정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claim청찬이 이러면 안되지 흐흐흐흐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흑흐흐흐흑 쿨감 때문에 큐 찍어 저도요 레이스 레이스 아 유령가 거기 왜 가 갈 필요 없지 W는 하나만 찍는 거예요? 아 안 막아두고 W는 하나만 줘요 아 진짜요? 쿨감 때문에 스터라운 걸어주는 게 차이가 커가지고 룬도 쿨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취향 차이 마구는 취향이 좀 많이 갈려요 올밤 올밤 올밤은 있고 옛날 땅꾸냥이 마관 마관은 약간 트롯기 같은 멘션도 나고 있었어요 있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마관신 사오자 어? 항복했어 아 뭐야 뭐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합격 좋아? 근데 게임은 상대적인 거라 몰라 터지면은 포탄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요 에이 아 부담스럽게 진짜 왜 싸라 싼대매 아 근데 그거 좀 아쉽다 뭐요 처음에 미리 역갱치는 거 아 그거는 뭐 내가 지리는 오도 했는데 다이애나가 뭐 연기했고 아 내가 마스터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아직 때릴 시간 아니야 아직 안 때릴 시간 아니야 왜 그래 네 여기 앉아서 이쪽으로 때리면 되지 이제 2부 때 싸운다 와 승급전이네 네 저 한 번 이겼네요 승급전 한 번 이겼어 네 어떻게 기분 나쁘다 갑자기 어 이겼대요 괜찮아요 두 분 질 거니까 아 승부는 연출전에 짱새가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송창수 오빠 잭송창 아 유턴 잭송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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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그레이브 좀 보여주나요 아 아니죠 아 뭐 보여주나요 그러면 일단 뭐 상황 봐서 아 상황 봐서 아 올라온 더니까 아 당연히 아 괜히 물어봤다 아 미안해요 아 괜히 물어봤어 네 유머 게시판 있어 아 나 어제 신상 털렸잖아 아 진짜요 아 디씨클리너 안 돌렸으면 나 큰일날뻔했어 진짜 아 봐야겠네 한 번 봐야겠네 봐야겠네 유머 게시판에 있어요 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있나 아 있더라고요 근데 안 놓고 줄는 거야 학생회장 나가셨었어요 출마하는 거 출마했어요 광고 포스터 출마했지 이력이나 이렇게 어디 어디 광고 포스터 그래서 됐어요 네 인생 유일한 실패 중 하나였어 그게 그거부터가 모든 게 다 꼬였어 나 그거 됐으면 지금 청와대가 있어 지금 그거 당선됐으면 청와대가 있다고 어? 아 인천대학교 법학대생 송창수 기호 1번 취임식 했을지도 몰라 아 이런 거라고 제가 기호 1번이었어요? 기호 1번 대박 제비뽑기로 뽑는 거야 그거 기호 1번 그거 해가지고 뭐 기호 1번 송창수 기호 1번 그런 거 안 한다고 누가 요즘에 학교 선거에서 그런 거 하냐고 그럼 뭐예요? 딱 앉아있어 지나가야 될 때 투표하라고 아 뭐야 추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게 그러니까 안되지 헛팅하는 거야 뭐야 맞아 뭐야 뭐야 그게 이쁜 언니들한테만 그랬죠 이리 와보라고 잠깐 잠깐 우리 와보라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교회 전도하는 거죠 나랑 같이 사진 찍은 애 있거든 걔 모자이크 처리 안됐더라고 걔 상태 보면 알거야 이쁜 언니들한테 전혀 그러지 않았어 아 그래요? 어 근데 걔 되게 이뻐졌어 지금 어 왜죠? 현대과학기술로? 얼굴에 메르세드 벤치를 발랐다 하하하 벤치가 깔고 누군게 지나간게 아니고 발랐어 얼굴에 하하하 궁금하신 분도 나이틀 대하스케일팀 홈페이지에 유원가시파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직도 공지에요? 아 몰라 안 봤어요 오늘 공지도 올라가 있어요 공지도 네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송창수 그 뭐라고 하지 출마 그걸 뭐라고 하지? 혜정 후보 혜정 후보 혜정 후보 혜정 후보 기호 일본 후보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뱉죠 뿅